가위다. 가위. 언니. 안녕하세요. 가위 왼쪽 자세를 보니까 오른쪽 자세를 보면 계시거든요. 가위는 원래 풋풋한 거 봐줘. 피부가 좋아서. 원래 화장을 진하게 안 해. 너무 좋아서. 박가위 공개합니다. 아니 머리 좀 오픈해야 돼. 왜. 저희가 지금 노사연 씨 보다가 가위 씨 보니까 차이가 없는 거. 원래 차이가 없는 거예요. 똑같다. 야 얘는 듣 봤어. 야 너는. 야 너는. 영어하고 나서 최종의 수혜자야 가위. 얘는 듣기야. 뭐 얼굴도 그렇지 이런 이미지도 그렇지. 영어 잘했어. 똑같다. 잘한다. 잘한다. 그렇죠.